이럴 순 없어 아니 내 몸에 이렇게 지방이 많아? 아 나 별로 없는데 그래 결심했어 지방타파는 운동으로 해야 돼 아 역시 운동은 내 체질이 아닌가 봐 잘 손을 잡으세요 어? 누구세요?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장 지방을 다 없애드릴게요 티끌만큼의 내장 지방도 용서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바디라인의 소유자 피트니스 모델 박숭이 선수 쌀쌀해진 날씨 탓에 더욱 가열차게 쌓여가는 내장 지방들 이 골칫덩이 지방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 선생님 저는 이 배가 변신창이에요 그러면 제가 복부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정말 지방에 다 빠질 수 있어요? 네 꾸준히 하시면 돼요 배가 홀쭉해지는 비법 대공개 양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 잡습니다 양손으로 오른발을 발끝을 터치합니다 번갈아가면서 12회씩 스텝 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랫살 타도 랫살 타도 랫살 타도 아 힘들어 계속해요? 아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아 또 있어요? 네 아 이것도 힘든데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낀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오른쪽 팔꿈치랑 왼쪽 무릎을 터치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번갈아가면서 12회씩 스텝 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랫살 타도 랫살 타도